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이 나왔죠. APT.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요즘에 이 APT 노래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어... 블랙핑크의 로제랑 또 브루노 마스라고 또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가수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또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 어... 이 APT 아파트! APT 아파트! 이 놀이가 한국의 술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게임을 브루노 마스가 부르고 있는 게 신기해서 또 핫해지기도 했고 또 한국의 술게임이 뭔가 하면서 유튜브에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APT 노래랑 아파트 술게임이랑 또 한국의 다양한 술게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에는 술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걸 언제 많이 하냐면 대학교 때 있잖아요. 대학교 때 평생 할 수 있는 술게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친구들이나 같은 과 사람들이랑 술게임 하면서 술 마시고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학교 때 정말 많이 하는 게 술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APT도 그런 다양한 대학교 때 많이 하는 술게임 중에 하나인데 술게임이라는 게 왜 하는 거냐면요. 그냥 술 마실 때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앞으로 얘랑 친하게 지내고 빨리 친구가 돼서 같이 공부하면 좋으니까 같이 만나서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게 이 술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술게임은 굉장히 신나고요. 그리고 노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로제의 APT 신곡도 전 좀 똑똑하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그 술게임이 진짜 완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이 신나는 노래들로 진짜 노래를 만들 생각은 못했을까?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똑똑한 노래다라고 기발한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음... 술게임? 절대 안 하거든요. 이제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어느 정도 지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술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얘들아 너네 요즘 무슨 술게임 하는지 다들 알아? 술게임 한 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는 정말 많이 했었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술게임이랑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술게임이랑 많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교에서 하던 술게임들 그리고 그 술게임 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술게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나고 또 춤추고 아주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오늘 저의 노래도 좀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술을 한번 제조해볼까 하는데 제가 사실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잘 마시지 않거든요. 술을 제대로 마신지 정말 오래됐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먹는 것 같아요.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술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술에 대해 술을 좀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맥! 우리 로제 님이 좋아하시는 술이 또 소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맥을 준비해봤습니다. 소맥은 소주랑 맥주랑 같이 섞는 음료죠? 제가 술을 잘 먹지 않아요. 저도 대학생 때 술을 마시면 항상 소맥을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소주, 맥주 비율은 항상 한 1대 4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저의 안주는요. 바로 이 꾸이맨입니다. 여러분 이 과자 아실까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국 오시면 여행 다 하고 마지막 호텔 가가지고 맥주 한 잔 하시면서 꾸이맨! 한 번 드셔보세요. 광고 아니고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생선 스낵? 생선 크래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 드라이 피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쉬라고는 하지만 그 진짜 생선같이 생기진 않았고 이렇게 칩같이 생겼어요. 맛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술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건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원샷을 한다. 음 이것도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보통 다들 이렇게 첫 잔? 첫 잔은 원샷을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술게임은 어색한 사이에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조금 취하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한 잔 원샷하고 시작하는데 마시는 술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마시면 돼요. 나는 소주, 나는 소맥, 나는 맥주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 그냥 맥주만 마시는 사람은 이제 조금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소맥 아니면 소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술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원샷을 해야 돼요. 술게임에서 지면 원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소맥 원샷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거든요. 이렇게 소맥으로 술게임하다가 몇 번 큰일 날 뻔해가지고 아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소주로 술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소주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예 이거 못 먹는데 옛날에는 그냥 과일 소주 이런 거 같이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국의 술게임은 정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한 30분 정도는 그냥 짠 하고 어 그래 뭐 너 누구니?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30분 조금 지나면 어 좀 우리 술게임 할까? 이러면서 서서히 시작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술게임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술 마시다 보면은 소주병 뚜껑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거든요. 그 소주병 뚜껑에 보면은 이렇게 짜투리 쇠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돌려서 치는 병뚜껑 게임이 있는데 아 이거 귀로 들으신 분 귀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오늘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이렇게 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손가락으로 팅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튕기고 넘기고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치겠죠. 넘기고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은 병뚜껑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팡! 하고 날라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날라가 버리면 이 날라가게 한 사람이 술을 또 마시면서 야 그러면 그냥 술게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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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술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술게임이나 뭐 이런 노래 같은 거는 대학교마다 다르고 또 동네마다 다르고 또 대학교에 있는 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가 조금 있어요. 이게 아리랑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리랑도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조금 다르듯이 사투리가 있듯이 똑같아요. 술게임도 학교마다 또 과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술게임은 저희과에서 했던 술게임이고요.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시는 한국분들 중에서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술게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 이름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름을 넣고 디디가 디디예요. 그러면 디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하면은 이제 디디가 원하는 게임에 또 노래가 있어요. 모든 게임마다 이런 인트로 노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이 그 인트로 노래를 부르면 아 이 게임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해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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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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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손을 앞으로 딱 내밀어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겹쳐지겠죠. 이렇게 막 막 랜덤으로 이렇게 손을 빡 뻗는 거예요. 양손을 그러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손부터 이렇게 겹쳐진 손들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손부터 위로 꺼내요. 그런데 이제 그 디디가 방금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몇 층인지 알려줘야 돼요. 아파트에는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8층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포겼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부터 손을 빼면서 층을 이야기합니다. 1층 그 다음 밑에 있던 사람은 2층 그 다음 밑에 있던 사람은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8층이죠. 마지막에 그 8층 게임을 시작했던 사람이 외쳤던 층을 층에 이렇게 걸리면 아 8층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게임 정말 수많은 게임들 중에 하나인 아파트 게임이었고요. 이제 제가 저 디디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정말 많이 했던 게임들을 조금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탓 로 시작하고요. 첫 번째로 바니 바니 당근당근 게임이 있습니다. 바니 바니 당근당근 이거는 인트로 노래가 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찌 움찔찌 움찔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해서 이 시작하는 사람이 또 바니 바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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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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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나의 바니 바니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먹는 손짓을 하다가 그 손짓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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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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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요. 근데 이때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한테 바니 바니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넘겨받은 사람의 양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당근 당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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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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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는데 그걸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고 바니 바니를 해야 되는데 당근 당근을 했다거나 당근 당근을 해야 되는데 바니 바니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어 어 어 이러고 놓쳤다거나 박자를 놓쳤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실수한 사람이 술을 또 마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게임인데요. 지하철 게임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지하철 게임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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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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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양옆에 있는 양 그 다른 사람들이 몇 호선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지하철들은 다 몇 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라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 라인을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면 2호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2호선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시작하는 사람부터 2호선에 지나다니는 그 역의 이름을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2호선 강남역이 있죠. 그러면 강남역 이제 다음 사람은 또 2호선에 있는 다른 노선 뭐 삼성역 그 다음 사람은 뭐 역삼역 방배역 뭐 잠실역 하면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철을 많이 안 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 어려워하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역에 아 무슨 호선에 무슨 라인에 무슨 역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통학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긴 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몇 호선에 무슨 역이 있고 이거를 꽤 잘 아는 편이었어서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 게임이었죠. 지하철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자 게임 박자 게임은 진짜 많아요. 이게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가장 정통 가장 많이 하는 박자 게임은 후라이팬 게임입니다. 후라이팬 후라이팬 게임의 인트로 음악은 이렇게 됩니다. 팅 팅 팅 팅 팅 팅 팅 팅 팅 후라이팬 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부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개수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 수민이 수민이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팅 팅 팅 팅 팅 팅 팅 팅 후라이팬 놀이 수민 셋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박자 네 박자인 거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인데 수민 셋 이렇게 사람이랑 숫자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민이가 아 수민이 셋 그러면 이 네 박자 안에 세 박자를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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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수민이가 또 민수한테 줄 거예요. 민수 넷 하면은 이제 민수가 네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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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철수한테 갈 거예요. 철수 하나 철수 하나 이렇게 지금 방금 저 박자 놓쳤는데 이러면 마셔야 돼요. 철수 하나 철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가 이제 철수 누구를 부르는지 몇 개인지를 잘 듣고 있다가 이 박자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나요? 특히나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숫자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박자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리듬 게임이 많습니다. 후라이팬 말고 또 응용한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딸기 게임 있죠? 딸기 게임 인트로 음악은 이거예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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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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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지금 향수병이 좀 생겼어요. 딸기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차례차례 차례차례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딸기를 아까 얘기했던 4박자에 넣는 건데 일단 시작하는 사람은 1 2 옆에 사람이 2 그 다음 사람이 3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은 딸기 그럼 옆에 사람은 딸기 딸기 옆에 사람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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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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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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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이런 박자를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런 딸기 게임도 있고요. 여기에 응용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5가지의 과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딸기는 4박자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5가지의 과일이 나오면 이 4박자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딸기 아 인트로 음악은 이거예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딸기 딸기 당근 딸기 당근 메론 딸기 당근 메론 수박 딸기 당근 수박 메론 에? 어떻게 하는 거지?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이죠. 다시 딸기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딸기 딸기당근수박참외 메론 딸기 딸기당근수박참외 메론 딸기수박 딸기당근수박참외 딸기당... 아 이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혹시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맥도 마셨고요. 이제 술게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누구 게스트 초대해서 술게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좀 더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딸기당근수박참외 메론게임이 있었고요. 이게 리듬게임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임은 훈민정음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결국 한글게임이라는 거예요. 한글게임 초성퀴즈 해보신 적 있나요? 초성퀴즈 초성은 예를 들면 안녕 같은 말에 초성은 이응 니은이에요. 그 단어의 첫 번째 자음만 얘기하는 게 초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성 퀴즈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인트로 노래는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 디디가 좋아하는 훈민정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디디가 원하는 초성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응 미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응 미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외치면서 저의 이 엄지손가락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굿 굿 하는 이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굿 굿 하면서 이응 미음 이렇게 굿을 내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이응 미음의 단어가 엄마가 있겠죠. 그러면 엄마 이러면서 저의 손을 또 잡으면서 이렇게 추가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용매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용맹 이런 단어도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훈민정음 게임을 잘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훈민정음 게임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아 이게 있네요. 아 베스킨라빈스 31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베스킨라빈스 31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잖아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스킨라빈스 31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베스킨라빈스 3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데 숫자를 세 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대 세 개이기 때문에 뭐 하나 얘기해도 되고 두 개 얘기해도 되고 세 개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제가 먼저 1, 2 1하고 2를 얘기했죠. 그럼 옆에 사람이 다음 숫자 3, 4, 5 그러면 세 개 얘기했어요. 그 다음 사람 6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 얘기해도 되니까 그 다음 사람 7, 8, 9 다음 사람 10, 11, 12 다음 사람 13, 14 다음 사람 15, 16, 17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30 31 이라고 딱 31 마지막 31을 얘기하는 사람이 마시게 되는 게임이 배스킷라빈스 31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을 지목해서 먹일 수가 있어요. 이 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자고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그러면 내 차례가 됐는데 옵션이 이제 39 아 29 아 29 31 까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싫으면 그냥 29 30 이제 옆에 사람한테 넘겨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옆에 사람이 먹지 못하게 그냥 내가 29 30 31 이렇게 마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술게임의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술게임은 어 당연히 뭐 어색한 사이에서 친해지기 위해서 음 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그 청춘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좀 호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술게임을 하면 이제 재밌는 거죠. 음 제가 아까 아파트도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아파트도 말이죠.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그냥 딸기 담근 수박 참외 아니면 딸기 게임 같은 건 혼자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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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훈민정음이나 아파트 같은 게임은 막 이영미음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닿는다거나 약간의 스킨십이 있단 말이죠. 아파트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갠다거나 하는 다른 외국에서 보면은 정말 귀엽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손을 포개해야 되는 이런 약간의 접촉 약간의 스킨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손 위에 내 손을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의미로 이 아파트 게임이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베스킨라빈스 31처럼 대신 먹어준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아파트 게임에서도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사람 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손 위에 내 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신 내가 이렇게 손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 밑에 누가 누구 어떤 손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 손을 빼면서 8층 나 걸렸다 이러고 대신 마셔주기도 하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술게임을 하다 보면은 점점 아 무슨 게임하지 무슨 게임하지 이렇게 게임하기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술게임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눈치가 좀 빨라야지 센스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계속 그 게임 똑같은 게임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또 술을 너무 잘 마셔요. 그런 것도 약간은 음 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 게임을 막 다 이겨요. 너무 잘해요. 게임을 그래도 조금 재미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놀려고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은 그냥 뭐 걸려서 마시기도 하고 음 그러는 게 묘미죠. 재밌습니다. 어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노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하는 게임들도 있는데 음 눈치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은 디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1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숫자를 먼저 1을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2 3 4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를 잘 보지 못해서 동시에 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얘기한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짓궂은 대학생들 어떻게 하죠? 동시에 걸린 사람들이 러브샷 막 이런 걸 시킵니다.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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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시켜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걸린 사람들이 아 뭐야 왜 같이 걸렸어 이러면서 러브샷 뭔지 알죠? 다른 나라에도 있죠? 러브샷 러브샷하고 막 러브샷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경험도 있네요. 귀엽다. 또 어떤 거 할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는 소리 지르기 게임이에요. 소리 지르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트로 노래는 이렇습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인트로 노래를 부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피치를 더 높게 아니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불러야 돼요. 아마 피치를 더 높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을 더 높여서 막 불러야 되는데 자 해볼게요. 제가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 괜찮아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소리를 점점 크게 점점 높게 지르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보고 있자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도 있고 아마 예능에서도 한번 나왔던 게임이라가지고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이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이 술 게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틀리면서 틀렸을 때 이 벌주를 마시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뭐야 나 이 게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마시면서 배우는 술 게임 의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마시면서 배우는 거야 너 모르면 그냥 마셔 하면서 이렇게 모르면 벌주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야 나 다시는 이거 벌주 안 마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두고 절대 까먹지 않게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면 내가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이렇게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술 게임을 하다 보면 틀렸을 때 이제 벌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아 뭐야 나 졌네 벌컥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 마시는 사람이 막 신나서 계속 더 많이 마실 수 있도록 또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도 되게 다양한데 그냥 원하는 노래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노래들이 있냐면 유명한 게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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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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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마셔라 이렇게 하는 동안 마시는 거예요. 또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달골됐잖아 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끼리 앉아서 여러 명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선배님이 틀렸어요. 그러면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하면 약간 어른이잖아요. 그 후배보다는 그래도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멋있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섬 어? 기억이 안 나네. 섬 선배 당연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선배 당연히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선배 원샷 하시옵소서 그 꺾어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 술을 원샷 하지 않고 반만 마신다거나 하는 거를 좀 꺾어서 꺾어서 마신다 라고 하는데 꺾어 마시지 마세요. 반샷 마시지 마시고 원샷 하세요. 선배 당연히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그렇게 놀았네요. 또 기억이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 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인데 마셔 마셔 먹고 뒤져 내 발로 기어 월월월월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 가사 다들 들으셨어요? 마셔 먹고 뒤져 먹고 죽어라 내 발로 기어다녀라 내 발로 기어 개처럼 월월월월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인들이랑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진심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술을 그냥 죽으려고 오늘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마시는 우리 대학생 분들과 절대로 함부로 마시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잘 하시고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교훈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술게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게임들을 대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끼리만 같은 반이었거든요. 반에 한 반에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시간 같은데 체육시간 같을 때 체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대충 이렇게 수업하고 애들끼리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게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했던 게임이 이런 술게임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누군가가 저는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그렇게 술게임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보고 그걸 배워와서 학교에 와서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이랑 체육시간에 디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톱 막 이렇게 시끄럽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 조금 알고 있는 게임도 많아서 대학교 가서도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런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학교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또 술게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그리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난 분명히 즐겁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런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술게임했던 친구들아 대학교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이런 술게임을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처럼 그 청춘 20대 초반 일대처럼 정말 미친듯이 놀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요. 나중에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다른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술게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술게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아 왜 내 대학생활은 그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학생활처럼 재밌지가 않지 좋은 친구들도 많지 않고 잘생긴 선배 멋있는 선배들도 그런 로맨스도 없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 시절이 정말 특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술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술게임과 한국 술게임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 느끼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한국 술게임 해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재밌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술게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렇게 술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나버렸어요. 사실 음 잘 모르겠어요. 저와 같이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술게임을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잘했고 그렇게 술게임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항상 소맥을 마시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술게임 신나고 신나게 막 했는데 눈 떴는데 내 방 침대야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집까지 잘 가는데 그때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알죠? 그거를 한국에서는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데 이런 술게임을 하다가 필름이 끊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길거리에 누워있었다거나 누워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기억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소름끼치고 무섭단 말이죠. 그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실 때도 조금 나는 술을 많이 못 먹어 그러면 저 술 잘 못 먹어요 하면 요즘은 정말 절대 못 먹게 하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들 배려를 많이 해주니까 원하는 대로 마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대학교에 가려는데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술이 약하다면 하지만 술을 마실 수 있다 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한국인들과 미친 듯이 진짜 오늘 달리자 오늘 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셔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술게임 팟캐스트 였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 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팟캐스트 가 계속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그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음주 팟캐스트랑 다음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